혹시 작업을 누가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? 피처링이든 작곡가님도... 어찌끄게 들어서 들어보니 담임크 작곡가님이랑 기러리 뮤직이랑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오우 제가 먼저 인연해? 어 잘 믿고 나와서 어? 성으로 따지면 장남 아 남잠 남잠서 장난 아 그런 눈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랑 오시안 형 동구 뭐야? 랑구 동구 어떻게든 동구 어떻게든 답답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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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동ар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유 ㅋㅋㅋㅋㅋ 아니면 safely 아니면 제가 별명이 뭐가 있을까요? 뭐 하셔볼까요? 개랑 진행 개랑 진행 진짜 오래 rides 별명 ost 또또 또또와 Sam 또또와 나무 좋아요 아 지성 아 그렇게 싫었으면 지성 놀라우긴 하네 어쨌든 그럼 더 재미있을 것 같긴 해 아 그러니깐 내는 나한테 건네슨이 오늘 떠나자 싫어하는 여행 어느 단둘이 걱정말고 어 밥이 샴페인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연습하면 그래가지고 아 전 진짜 이거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이거 이 곡을 나왔을 때 이 곡 가지고 이제 VMC라는 그 디플로우 선배님이랑 그 넋살 형님 계신 그 회사 가가지고 이 노래 들여줬었거든요 근데 너무 와 친절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너가 여기 지금 목소리에서 빛지덩이는 목소리를 드린다고 해서 어이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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